또 그 여자의 문제냐? 첫사랑 아래 아주 제대로 하는 거야. 너 아직 도경석 좋아해? 아니, 사람 마음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. 어우, 술 냄새가 좋고 무슨 일 있어? 야, 나 점심시간에 대박 사건 있었잖아. 수아가 너 좋다고 선포했어. 내가 다른 사람 사귀면 니 그 여신이라는 명성에 흠이 가나?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미래를 좋아하게 됐는지 이런 말 저런 말 도는 게 미래한테 좋을까? 나도 경석이랑 중요하게 할 얘기 있는데. 경석아. 이거 낮쿵 얼마나하는 거야. 아침이야. 아침이야. 알 marca.